혼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승부리안 주방문 1813년 이후 여름에 혼돈주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있구요 원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줄이법 밑술 1 106대를 가로내어 2대 단기로 8단기를 끓여서 식힌다. 2 1에 섬 누르기를 1대에 석임 1대를 넣어 빚는다. 토술 1 3일에 찹쌀 4대를 찐다. 2 위술을 걸러 찐박과 섞어놓는다. 3일 후면 쓸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